짜잔 체험다이버 방금 전에 비가 와가지고 약간 뛰어요 안개도 껴있고 그리고 역시 이쪽 나라는 다 비가 왔다 날아졌다 하니까 체험다이버 난 처음에 한 것 같아요 어떤 비가 있을 것인가 일해냅니다 5m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걸로 열심히 찍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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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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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체국은 가공이 되어있습니다. 부를 수 없는 Pros, 연기. 내 배가 없었으니까, 내 배가 없었으니까. 내 배가 없었으니까, 이 배가 없어여. 내 배가 없었네. 10만원 상태도 됐든데 다는. 10만원씩? 저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그래요? 들어가면 돼요 지금? 네네. 시워킹할 때는 되는지. 시워킹 한마디 했거든요. 아, 시워킹? 네, 5미터 들어갔으면 되죠. 아, 시워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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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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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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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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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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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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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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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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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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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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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